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스페인 친구들과 오늘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장민과 친구들. 정말 유쾌하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리액션 부자.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런 표정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근데 좀 허전하지 않아요 너무? 한자리 뵈어요. 대기실에서부터 너무 조용했어요 오늘. 조금 해서 티 안 날 줄 알았더니 티가 좀 나네요. 딘딘씨가 되게 예전부터 잡혀있던 해외 촬영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스튜디오에 함께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죠? 뭐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되고. 아 그런가? 오겠죠. 지금도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얼마나 좋아하는데 딘딘가 이거를.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딘딘씨 못 보니까 약간 아쉬워요. 아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장민씨 얘기한 대로 이제. 저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좀 진지한 얘기도 하고 맘손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어요 사실. 너무 재밌었는데 또 난 한켠에 짠하고 좀 먹먹하고 좀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다 보고 있어요. 아 다 보고 있어요? 네 다 보고 있어요. 아 좋아하시겠네요. 그 장민씨도 그렇고 그 친구들의 아주 순수한 매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푹 빠지신 것 같아요. 순수하고 그 아주 해맑은 매력에 좋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했던 장민 투어인데. 오늘 장민 투어 계속 되는 거죠? 네. 자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장민씨와 친구들도 어떤 여행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어머. 그런데 비가 오는구나. 저런 소리 들리면 잠이 잘 오지. 비 소리 들면서 더 잘. 너무 낭만적이다. 당신은 생각해요. 음악 깔고 빗소리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이 그림 보니까 되게 추워 보이네. 덩그러니. 추웠어요. 추웠잖아요. 추워 계곡은 추워. 누구예요? 장민씨예요? 아니요? 그냥 발어? 자기야? 어디 사サイエン이는? Geoff? 어? 아버지? 아... 어쩌면? 어? 아니? 내게 levant하시, chico. 그럼 아침에서 일이야. 진짜 애 깨우는 것 처럼. 목이 아기 이미 비가 와도 캠핑장에서 짐 오는 게 죄거죠 오히려 메뉴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럴 때 라면인데 뭘 먹을지 모르겠네 으 으 한국어로 여기만 있는 고기 아 으 아 아 지금 한 명 먹어요! 그렇지! 장민 씨가 준비하는 거라고 해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안 먹으면 안 돼요. 바로 한 마리입니다. 이 세트는 먹을지? 네, 그런데 더 더 더 잘 Brian. 아니요. 그래서 이달가서 거리는 음식을 만나면 먹어야지. 내일은 피클을 입고 그는 피클을 입고 고소한지. 그는 뭐지? 아니요. 너무 이상해. 고기 때문에. 를 부어서, 내가 그냥 이곳을 하고 있는지 저의 히들에게는 를 proteger. 를을 부어서. 이렇게. 여기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요? 사진 찍을 거 같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형태는 그는 이 형태가 있어요. 여기 있는 형태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 . . . . . . . . 고맙습니다. 무사히 초콜릿. 얘 펼쳐 빨리. 주지. 둘 다 키스예요? 뭐 많이 몰라. 뭐,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예요? 근데 약간의 그런. 네, 그런 것들은. 또 한 편. 왜 이렇게 하는게 될 것 같아요. 뭐. 뭐. 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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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어디. 아직은 아직은 안타까운. 저는 안타까운. 아니요. 안타까운. 안타까운. 잘 부탁드립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Gabrielle! 정확히 매일 잘 된 것 같은데. 이것들은 2개의 끝이 소요. 이는 안 좋은데? 네, 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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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어. 왜? 겁나? 아.. 생활한 국어예요. 맛있어. 겁나 맛있어.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잘 살리는데? 그러니까 잘 살리는데.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왜 solved. 왜 Ragaz censbook어. 겁나 맛있어. Вот boat jelly. 겁나 맛있어. 고멍나 맛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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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니, 야외에서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진짜? 아니, 저는 음식 먹을 때 TPO가 맞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시간에 새벽에 캠핑장 플레이스. 그리고 상황이 지금 밤새 공복에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약간 쌀쌀하고. 저 타이밍에 저 매콤한 짜장면은 아이고. 완벽하잖아. 진짜. 완벽했어요, 저는? 완전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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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배님. 의심으로. 와... 저 싸게 해 몰atar, 에? 예.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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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킹. 현중 현중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어나는게 뭐라고 부르세요? 조금 피곤할거에요 지금 완전 완전 피곤하고 찌뿌둥 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 네. 네. 여기 올 때는 막 마이크 들고 막 노래하면서 왔는데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그길에 counterices. 진지ateral 방... 한 يا 몇 cater석? .. Bach! выпол46년을 좀 해봐 아는 모습은요 Corey Black. ishую, 그럼 어디야 될까요? 자원분의 Vulkanknstre공장 다리요? можно은.. 바라κ normally? 자원분이하네요. 좀 이것국 realizes yes. 그렇죠. 바가지 방법이. 매일 매일매일. 경청을 고려하는 브라이크들에게 한번된 속 fırs 이제 방의 가무차. 자원분 chorus는 한번 한번 가르쳐 Saying, 잘 timesız 가는 Norbert아, 그다음에 제기ар tem랑 말 같은 곳이 도마다가 Congressman B nik하는 za opposition, 질병인 조개ます 다음이 고ミ of just the tumult решил okay.. 그리고 노래방 그리고 뭐 한국 음식이 있는 전통 식당. 다 좋은데요. 비 오는 날에 딱 좋아. 어딜 갈래나. 자, vamos al jimjilbang, koreano. 좋다.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jimjilbang으로 또 가고 싶어요. 아, 여기 다리에 이라. 아, 오늘 사우나 koreana. porque es algo muy tiri, porque ahí hay muchas. 바이러스, 제압이 있는 시간을 만났어. 찌개하고 있어요. 정원님의 사우나. 방문을 통과하고 일과illed 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나의 일일이 그지 뭐 cub ESO. 오우, 아니? 곧, Husky.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뺐어있는 건가. 저는 맛보기 때문에 저는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먹자 조금씩 먹자 조금씩 먹자 그 맛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먹자 저는 irus 안녕하세요. 다음 주요. 우리의 가수입니다. 한국의 가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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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넓다, 여기. 또 굉장히 전통적인 매력도 있고. 그러네, 잘 들리겠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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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선 sangat otrascot기로요. 여기에서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가actively 헛없어요, 여기가 welchenPl .. 여기요, environmental Success. 이거 wherever. 여기.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다 보이십입니다. 이 이상해 이 영상은 한결제에 딱딱 왜요? Hey, 진짜 느낌이 already. 무슨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말 Color의. Antonia, 너 매운 느낌인데 정식이 데지어 하는지 다 먹던지 정말 독서야. 다 몰랐어 다 몰랐어 안녕하세요 식혜 4장 주세요 그리고 계란 3개장 주세요 얼마나?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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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반 one 매우 여러분들 이게 뭐 테마 일렀 이럴 이럴 이해한 네네 이럴 엏 이럴 자 야 이거 조심해서 이거 이거 갑자기 싸움나요? 이거 갑자기 하면 어떡해 이렇게 사살도 했는데 딱 한 번에 깨졌어요 아 진짜 표정이 너무 리얼해 아 이게 가만히 있다 당하면 이거 욱하거든 그럼 또 한 번에 깨끗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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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하네 첫번째 멈추어 그 내 암멍 감사합니다 그들은 제가 sed기 along 그럼 그 매일 날씨 그들이 연말을 좋아해 끝까지 BERNACO bist입수 물어:" ahora 재미있별의 vist 너무 맛있다. 루가다. 예를 들어. 스파인리아. 루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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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다 сколько와 함께 Venezuela. 부차. 야아. 유 cart 내 Cincinnati Cathy. 이 티파이 тех .... 리고 있는 고 사매 local 표하신 Czy Czynt Kmrato' hypocrit를 취 Revelations. 너무 농단 말이야 어렸을 땐 거기서 나문도 건너곤 한데 그때 그 달콤한 바나나 우유가 정말 혓바닥에 누가 이렇게 물 뿌린 것처럼 쭉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다 아는 그 맛 꼭 빨대로 이렇게 톡 해가지고 빨대로 먹어야 돼요 그럼 꼭 빨대로 먹어야 돼 저 외국인이지만 공감돼요 바나나 우유 밖에 있을 때 이 나이에 밖에 있을 때 잘 안 먹는데 짐짐한가요? 먹어야 돼 당겨요 당겨요 당겨, 당겨 내가 gusta mucho esto Es que mi almendra las parte de maravilla ¿Qué quieres hacer luego? ¿Quieres probar un masaje? Sí Y lo que tú has dicho la limpieza de la piel también tiene que estar muy bien ¿Eso quieres hacerlo? Lo de la limpieza de la piel también Eso es arriba Ah, pues eso lo hacemos luego, entonces Lo de la limpieza de las saunas calientes Lo de la limpieza de las saunas calientes Tampoco Sí En España somos un poquito más pudorosos Mucho más En los balnearios la gente no va aquí enseguida nos hemos 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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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odo el mundo No pasa nada, ¿no? Pero somos más vergonzosos ¿Puede ser? Mucho más En la limpieza de las maestras Mira hacia allí Mira hacia allí Te leo ¡Ét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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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ni adorando a gente La niña A la gente Me recuerda Nada A losèmes pero aún no me recuerda Muy bien Y ahora Me recuerda Mi padre Cuando Estaba Asi Como Cuando Tira 수건이랑 이렇게 말리고 있어서 근데 내가 들어가서 중격 받았어요 아직 남자 목욕탕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니까 놀라죠 이렇게 춤추고 계시니까 정말 중격적이잖아 그는 완전히 일을 하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알고 있어도 gdzieś 살 festival 지도っていう 전문의 그 논의 가장 worst 어려웠고 에그 를 이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네, 제가 뭐 했고 오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정말. 네, percentual. 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에서 하나. 바로! 우리? 네, 우리 스테이터가 오셨습니다. 지금 한숨이 포기지널 아프라니 사우나 어 언덕이 파티가 파티가 있는가 진나도 이 깨끗이 아마디 깨끗이 깨끗이 오랜만에 인코레아 네 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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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정은 아마라 링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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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ause 이렇게 먹으면 안되요 이따가! 제가 explic incur給 요 나 먼저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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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행자 이한지 여기가 더 높은 곳에 들여 놓았으면 좋겠다 밖에서 자고 텐트에서 자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게 해야 하는데 진짜 네.. 어떻게 어떻게 근데 이걸 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따라.. 안전할 수 없을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너무 자유가 된다 그래서요.. 너무.. 진짜.. 오.. 오! 그리스마의 장소에요! 가리니는? 한결의 해요? 그러면. 위치한 장소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 모지 코스트로 가리니는? 상단가 적어도 어떤 장소가 نے 이것을 다시 한가도 정확히는 것이다 아 또 Ire가 왜 이렇게 가요가. 그리고Tech입니다. 여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when I have calor 그리고 하나도 그래서 의심으로는 lifestyle 지금 세 명 다 장민씨가 나가자라는 얘기를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계속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ya esto es un horno tío el respirar cuesta es 아 그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것은 수술이니까. 어디서 마세요? 아, 이곳은 왜 이렇게 공격받는거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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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까 내가 주면 나의 사우나. 너무 자우나. 저의 입술이 너무 자우나. 나의 입술을 보는 그 입술을 보고. 너무 자우나. Impressionante 아사이는 정말 귀여운 허세가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사고래 Vamos Vamos 조금 먹으면? Vamos 땀을 뺐으니까 또 채워줘야죠 오늘 메뉴 선택이 기가 막히네 계속 아침에 라면부터 해가지고 아까 달걀 시켜에다가 팥빙수까지는 그냥 먹는 것보다 들어갔다 나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확실히 어렸을 때 한 거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어렸을 때 한 거 기억나니까 그러네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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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лишком 보라 뭐 ollar 씨는 물의 흰색과 저는 연말墨을 넣죠 아니면, 물이 흰색하고 네, 물을 흰색하고, 물에 흰색하고 순ucs Fruitan, 시럽 다VIE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어떻게 한 번 저에게 나눠져요 저 불편하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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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갖다 그래도 좀 enamorº 없어요 그렇군요 그 쩔쩔 쩔쩔쩔 그 맛도 이웃은 없나? 뭐 뭐 저 어디서 못먹었는지 그 쩔쩔쩔 아니 뭐 뭐 도로 이거 뭐 뭐 이 쩔쩔 너무 바짝 또 뱅 블랭 그냥 아 polishing prend 메이크업 Rab 아 좋아요 잘 안 좋EN 안зы 아,anco 저거 홀쇼 안전해요 뭐하냐고 네 저거 홀쇼 안전해 안전해요 이 면 knobs 마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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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이 레아 마일로 꺄 뇨 비 마일로 한국의 문화의 문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건 백플리 연기예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표정은 막 막히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네.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친구들 썩이는 방법? 그렇지 그렇지. 일단 팝핑크 배불리 먹여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때밀이 이렇게 한 번 슬쩍 던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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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패하나? 야, 넌 매다니라. 을 ganador y el perdedor. 맞아요. 을 ganador y el perdedor? 한 피에라 페펠르트 이전 entre los tres? 오, tú también?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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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리고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아 촬영을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 도움을 주셔서 쇼파로! 정식아! 그다아.. 하나 붙여야 돼요 잠깐만! 이거 놀라겠는데? 진짜 어디다니까? 아 이거! 여... 여... 하하하하 불안해가지고... 하하하하 국수가 나오죠 아, 긴장하는 거 느끼세요, 완전 긴장한 거 봐, 어떡해 경직돼서 아,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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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지금 맞게 하시면 되기요 근데 뭐, Rein서 입을 랩시키기요 신경듍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가S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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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가SDG 조용히 저 nerede? 오우! 우리는 아니니까 저 소리가 딱 나야지 오우, 개운해! 이런데 저걸 왜 아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 마음. 텅텅. 그렇죠 어떡하지? 두 등급이 입술 꽉 깨물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모니터는 고마워.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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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어디가 보지는 거야? 뭐 아이아하네 하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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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핳 하하하하 ,... 자, 이렇게 해 줘. 더 이전 준비해 줘.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보는 입장에서도 좀 개운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뭐라든가요. 개운한 맛이 있대요. 네. 특히 이렇게 우리 캠핑하고 침질방에서도 앞잠 좀 하고 그 배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잘 쉬었구나 잘 쉬. 최고죠 사실. 몰라서 그런 건데 증언을 또 느꼈을 거야. 한국식 사우나 풀 패키지로 지금 체험을 다 한 거잖아요. 3시까지 했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아 코스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